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먹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물 버리는 거지? 물 버리고 넣는 거지? 어? 같이 다 뜯어버렸는데? 자 오늘 데였습니다 응 아니야 내가 원래 불닭볶음면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덜.. 덜 매운 아 근데 매워 보이는데? 소스가 불닭볶음면 소스 아니야 이거? 아 매운 냄새가 확 나는데? 맞아? 땅땅땅땅 똥꼬로 융합만들기 한 시간 전 아휴 음식 먹어야 되는데 참 나의 목업살이 짠 안 맵다고? 그래? 아 나 매운 거 진짜 잘 못 먹거든?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도전 혹시 이거 전부 다 먹기였나? 아니 먹을 정도긴 한데 맞아? 아 내 입맛이 이상 매운데? 아 매운데? 이거 안 맵다고? 메인 노예님이 별풍선 천캐를 선물했습니다 오다주웠다 아잉 아잉 뭐해요 고마워 아이고 또 오다주워서 아니 장난 안 치고 진짜 맵다니까? 아니 진짜 맵다니까 나 이거 내 기분 따지 않은 건 막 침이 막 이거 올라오기 전에 빨리 먹어치우는 게 나음 아 근데 이거 빨리 먹어? 알았어 그만 한 번에 많이 먹자 빨리 빨리 먹어치우는 게 나으면 먹을게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거야?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야 나 위가 뜨거워 아니 위가 뜨거운데? 원래 그런 맛이라고? 아니 원래 이런 맛이라고? 이런 맛으로 먹는다고? 이런 맛으로 먹는다고? 미가 뜨거워지는 맛으로 먹는다고? 나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너무 많이 남았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반 정도 먹었어요 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 건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라고 영준이 한입 인정? 영준이 한입 인정? 영준아 콩포 연준이 큰데? 콩포 이리로 와봐요 아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연준이가 어디가는거지? 연준이 이리로 와봐 왜 무리지나요? 한입만 하고싶은데? 딱 한입만 해줘 안 줄어 여기 양호 방금 안 먹었는데? 간식이야 안 먹고 싶어 빨리 해 안 먹고 싶다니까? 너 매운거 먹어? 불닭볶음면 먹어봤어? 안 먹어 봐봐 먹으려니까 낙평가 좀 해 응 맛이 없어 왜 맛이 없어 안 매운데? 안 맵다고? 안 매운데? 마음 살피지마 나 지금 속이 막 뜨거워 여기 위가 뜨거워 너 원래 속이 뜨거워 화 많잖아 한입 더 안 해? 아니 아 진짜 맵다니까 이 새끼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 진짜 맵단 말이야 진짜 맵다고 니 존나 땀 흘리잖아 왜요 왜 안 매워 니 존나 땀 흘리는데 지금 니가 밖에 나갔다는 소리야? 안 매워 밖에 떠와 그거 먹지마 왜 그거 먹지마 안 맵 때문에 왜 먹어 한입 더 해 한입 더 해 이거 외삼 먹는 걸까? 난 모를 쓰고 왜 삼 많고 많은 라면 중에 이런 건 못 가 어떡하지? 크게 먹으면 두 번 정도 남았거든? 나 한입에 다 넣을 수 있는데 그 님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저 지금 여기가 입병이 나가지고 다 낫긴 했는데 오늘 딱지를 내가 하필 오늘 뜯어가지고 피가 낫단 말이야 견뎌야지 견뎌야지 냄새가 너무 그만큼 먹으면 돼 어이가 없네 되게 매운 냄새가 나 그 약간 다시다 진한 향인데 약간 매운 다시다 향? 무엇만 해 먹어야 해? 호물 난다 갑자기 호물 난다 음 우유 먹으니까 좀 낫긴 하네 마지막 하.. 이게 말이냐? 맛있는데 족볶이 대신 다섯 개 참여 감사합니다 족볶이 대신 다섯 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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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mve 간다 다섯 개 다섯 개 둘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속이 안 좋구나 안녕